저는 이제 1인분 먹는 거 찍고 신랑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다 못 먹긴 하겠죠 나무 포장해가시면 되긴 되는데 일단 1인분 드시고 1인분은 그냥 포장해가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? 일단 드셔보세요 드셔보시고 드시만 하면 드시만 하면 좀 더 가져가세요 엄청 빨갛다 캡사이신은 안 들어가죠?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로스입니다 안녕 오늘 먹을까요? 이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생겼는데 국물 장난 아니야 그냥 까매 그냥 못 먹을 거 같은데 그리고 떡이 가래떡이 들어가 있고 양배추, 어묵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물건은 백종원 채취라고 해서 떡볶이, 만두, 김밥, 핫빙선, 어묵까지 이렇게 해서 10,200원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입맛은 뭐 어떡하지? 되게 쪼까운 맛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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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맛을 되게 잘 먹는 건 아니고 줄긴다고 그랬나? 그치? 응 한 주차는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좋거든요 별거 없는 계박 Products eyelids 너무 영상을 삼고 sites 요리aide 이쪽은 준비상 감사합니다.